이러면 여유있죠! 배선밀 여유있습니다! 이거네... 다 됐어! 다 됐어! 2021년 카타요리그의 첫 번째 시즌을 여겼습니다. 개낙자 한겜 하나 워슛! 브리핑 연습해보자. 성비부터 말해. 어떻게 할 건데? 상대 7, 8. 앞에 끌리지 마. 나 달려줄게. 달려줄게, 창현이. 막아줄게, 달려봐. 오, 오케이. 너무 좋아. 6, 7, 8이야. 근데 내가 8등이야. 내가 제일 땅이야. 얘들아, 이벤트전이라 생각해, 그냥. 가볍게. 내가 8강이니까 져도 상관없어. 내가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해줄게. 오케이. 크게 하자, 화이팅 크게. 내가 해줄게. 이제 곧 하겠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가자. 시작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는 이혜영 선수가 탄력을 받아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우선과 막아줘요! 죽였어. 파이팅! 적었다, 오케이. 이제 배성빈과 유창근을 앞쪽으로 잘 빼놨겠냐문에 백기사의 역할, 박도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냥 하나만 치워주면 되겠다. 내가 할게.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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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이 최홍은 선수의 소간지. 손 소주야. 끌어야 돼, 끌어야 돼. 오케이. 퍼펙트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그냥 가봐, 그냥 가봐. 1, 4, 5, 가자. 작업 끝까지. 원투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배졌어, 가. 나이스! 자, 이 부분 위쪽으로 그대로 갑니다. 1, 3, 5, 7! 가라고! 와, 잘 빼줬어. 영훈이 형 샷! 영훈이 형이 초반 게임 다 터뜨렸다. 나 초반 7, 8만 들어왔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다. 내가 못 했어. 내가 못 했어. 나이스, 나이스. 자석이 형 바꿔 해. 나이스 형 따줄게. 얘들아, 알았지? 오케이. 그럼 탔습니다, 에이. 자, 은택이 형 미사일 의식해. 오케이. 파이팅! 일반 미사일을 공격당해도 자석이 나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속도감을 낼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알았어. 선이 좀 길잖아요, 계속. 나이스. 오, 이 은택! 자세 나있다, 디에블. 박정현 선수가 넘겨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은택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돌렸어. 계장 앞에 있어. 돌버렸어. 나이스. 걸렸어, 채용훈, 채용훈. 뒤에. 사이드 조심. 이미 주고. 자, 채용훈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만들었죠? 우주 써봐. 졌어요. 장범이다. 대게 해봐. 우서라도 톡톡 건드리면서 상... 울음아, 하지 마. 어. 장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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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길 전에 떨궜. 일부러 한 대 맞춰. 번개. 햄이 떴어, 햄이 떴어. 자, 여기서부터. 통에 파리해주고. 나 파리, 파리. 형 가봐. 일단 빨아줄게. 개발 이기면 돼요. 이동물. 잡았어! 자, 선물 누구 거예요? 예술! 나이스. 아, 정말. 잘 프레지백 타고. 살벌ая. 나이스. 안 돼요, 놀게요. 81? 모빠바. 2, 2, 2, 1. 만약에, 이거 나 아이디 어? 나 아이디 21C S1 그 다음에? 골뱅이 나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비밀번호를 왜 몰라? 어? 가져가 봐 왜 몰라 알려주나? 긴장된다 대게봉 세팅해놔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다음에? 게인 어 그리고 뒤로 돌려 어? 이게 프로진입니다 어.. 이명재 민음기 야 오리부터 하는데? 내가 들고 있잖아 들고 있잖아 그래 들고 있잖아 하나 둘 셋 지금 하고 있냐? 몰라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라고? 어 잘했.. 잘 나왔겠지 그렇겠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나.. 나 혼나 맞아 팬들이 선물해주신 것들 맞아 재원아 좀 패런은 티 좀 내지 말아 왜 들어오냐?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 다음 주에 아니 가만히 있어 그냥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헤이어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그거 치어풀 그거 하나 보다 응 우리도 보고 싶어 우리는 직관계 이득이야 나 정면에서 바로 보여 말은 안 들려 아.. 이건 안경 써야지 응 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신소를 운용하는 선수들은 나머지 카트바티들은 정말 자신감 있게 몬싸움 해줘야 돼요 형 손이 몇 배까지 창현이요 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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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빨리 얘기해주세요 가봐 내가 커버해줄게 커버하고 있어 아.. 그리고 김지우 형도 위쪽으로 막아주고 있어 소화 차례 나 1고정 2등 죽이는 쪽으로 버텨러 가겠다 죽였어 나 죽었네 나 죽었는데 괜찮아 2,3,5,7 지금 니들 다 쌓았어요 2,3,5,6입니다 운기야 끝까지 해봐 작업 조심 2,3,5,7 할거야 무조건 작업이야 나 오른쪽 나 오른쪽 아.. 2,3,4,5 나이스 나이스 기성이가 나이스 이거 기성이가 다 했다 이거 좀 더 1위부터 8위까지 거의 뭉쳐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골걸이야 뒤에 계실이야 떼고 가 지금 때릴게 어.. 2등 되거든 2등 차 잡음이 잡음이 물조심 나 이거 뒤로 물 잡을게 한 번 잡아 젠다 1,3 뒤에 잡아놨어 나이스 공격형 아이템이 많았기 때문에 열사하면 번 먼저 번가 3개 저 한 5개 모였거든요 우와 하나 더 줘 난이 났어 오늘 날씨 안좋아요 번개가 더 줬어 앞에 하나 2대2야 1대 하나로 이온 선수가 얼마큼 몰할 수 있을지 뒤에 잡아줄게 앞에 하나 오케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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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팔이 틀려 2대1으로 가나요? 2대1으로 가나요? 2대1으로 가나요? 2대1으로 가나요? 이겼어 이겼어 출발했습니다 골스불 대 흰소가 됐네요 점프 대 라인에서 3부스터를 갖고 있는 골스불이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홍현 선수는 3부스터를 이용해서 몸싸움을 할 게 아니라 라인으로 벗겨내야죠 과연 몸싸움 2점 가져가나요? 아 지금 두 선수 다 지금 한 번의 주수가 끝입니다 김주영 김주영이 달립니다 흰소가 달립니다 김주영이 트럼프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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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업 프리그 지원 선판 지경입니다 라스와 하나쌤의 e스포츠 어떤 선수가 나올 것이냐 사성훈이었죠 좀 색다르다 갑자기 리그에서 스피달려니까 한 몸만 이긴다 그래요 그래요 한 몸만 이겨서 실종받는다 그래요 파이팅 파이팅 자 찍어볼게 참가 아웃트로 돌게 오케이 이렇게 서 괜찮아 괜찮아 출발했습니다 아타운 선수가 다 됐어요 하나 출발 안썼어 나이스 쫌 밀러 우리 2대2 오케이 나 8대차 있어 1,2,3,4 예약 됐으니까요 에어 2를 보여줬네요 까비 앞에 좀 가있어 아 7등하게 애자 싸우지마 싸우지마 이번 판 꼭 한 번만 이긴다 오케이 사실 지금 이재혁 선수가 살살 열받아있을거에요 본인이 어떤 선수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텐데 오늘 잘 안 통하고 있거든요 용진아 볼게 하나 내줄게 7,8,7,8 2차는 뒤를 밀렸습니다마는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자 순위가 일단은 3위를 좀 더 지켜봐야되는데요 5등할게 꼴등이야 8등이야 1,4,5,1,3,6 나 3 6등만 1,3,4,1,락스 1,3,4,1,락스 1,4,1,ỉ Shall we go 1,4,1,3 이깊는 2대0 2,3,1, 3,0,3,8 텁들이 우연아, 하자! 박수야 해, 박수야. 소울 아예 안 잡았다. 자,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역시나 양선수다. 몸싸움적인 측면을 당가할 수 없겠죠. 버티면서 가자라는 게 보입니다. 배선민 선수 얼마나 붙을까요? 일단 배선민이 가까이 가가 갑니다. 라인으로 먼저 파고드는 이재영. 여기 헤어필에서의 싸움 좀. 어, 이거 잘 잃었는데 이재영이 이렇게 되면 자, 인콘트에서 살짝 열어. 이렇게 알아버리면 못 따라가죠. 이거지. 배선민은 결국 퀴수로 결기를 정의하실 캐릭을요. 못됐어. 배선민아, 내게 되게 좋지. 배선민... 배선민..... сол이!!! ần 좋아ται. 한글자막 by 한효정